이제 올해 운세보다 제가 내년 거 그리고 앞으로 거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아버님이 원래 더 잘 하실 거예요 이제 아버님 사주 자체에 사랑복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셔서 지금 돈 받으실 거 있어요 누구한테 포기했죠 그러시면 다행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또 그렇게 대일이 생긴다고 나와요 뭔가 내가 또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생기실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님이 안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당연히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때 갔을 때 내가 또 이렇게 해줘야 될 수 있을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이거든요 절대 아버님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만나신 분이 있냐고 가족 관계 여쭤본 게 내년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좀 사귈 수 있을 만한 새롭게 인연이 지어질 만한 연이 좀 따라 붙어요 근데 이 연이 그냥 가볍게 만나서 하오 하는 건 참 좋은데 뭔가 인연이 깊어지면 안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당 거리를 확실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아버님이 내년에 금전에 내가 금전 쪽으로 손해를 보는 해예요 삼재입니까 네 내년 삼재 네 내년 삼재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인연이 깊어져서 금전 쪽으로 엮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내가 나의 확실한 나의 선을 그어 놓으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얘기 같으면 왜요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내년에 뭐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런 자기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상 뭐 여자 문제나 뭐 그런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조금 조심하셔야 될까요 천상 조심하시고 천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이게 사죄에 아버님 건강 운이 그래도 엄청 막 안 좋거나 엄청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관리를 하시면 다 피해 갈 수 있는 건강 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다행인 게 근데 지금 조금 맞았다고 나와요 좀 안 좋은 쪽으로 다 못 피해 갔다고 하는 거죠 어찌보면 아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제가 봤을 때는 기간지라든지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갑상선이란 뭐 네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뭐 또 제 말만 또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그래도 건강 같은 거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면 내년 67세부터 70세까지가 내 남은 여생의 건강 운이 결정짓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70세까지를 내가 큰 병을 안 걸리고 문제가 안 생기면 남은 여생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년에는 아버님이 그래도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신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사람이 꼬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의 손재소를 따다 보니까 좀 사람도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놓고 만나시고 친구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셔야지 67세를 그런 식으로 내가 손재소를 좀 풀지 않고 맞지 않고 넘기셔야지 내가 남은 여생은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년이 되게 중요한 해 아버님한테 내년에 여자가 하나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 중에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너무 여자한테 국한되지 마시고 뭔가 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다 조금 신경을 조금 쓰세요 네 내년에는 그것만 아니면 내년에는 아버님이 뭔가 즐겁게 좀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집안에 조금 시끌사끌한 일이 아버님만 놓고 보면 솔직히 솔직히 말씀해 문제가 없거든요 아버님만 놓고 보면 아버님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버님을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만 생겨요 근데 집안이 자꾸 조금 문제가 생겨요 집안이라는 우리 자식들 네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긴 감정 싸움 이게 막 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렇게 시끌사끌한 일이 생긴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럴 때는 아버님이 누구 편을 들다기보다는 그냥 냉정하게 일일적인 공과 사로 부분하셔서 그렇게 짙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 까지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걸 말씀 드린 거니까 아버님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뭐 선생님 말씀 중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네 제가 윤곽이가 내가 사실 외롭거든요 엄청 외롭는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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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여자 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인복이 없었어요 아예 전혀 맞아요 그리고 혼자 힘겹게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엄청 뭐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없겠다 할 정도로 살아나온 거예요 야 이렇게 복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래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전 재산을 갖다가 사기를 많이 했어요 사기를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굉장히 포기 모든 걸 다 포기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새끼들이 또 어려서 앞을 가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되는 일도 없고 그 후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부담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제일 궁금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쳐야 되나 여태까지 내가 독일함 보고 맛을 못 보고 살았는데 난리에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인생을 해야 되나 싶어갖고 아버님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나는 지금 배달을 하다가 마트 배달을 하다가 너무 그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이 먹어갖고 내가 일하다가 인생 마감 시간이 뭐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비로 4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5개월 이달 15일이면 5개월이네요 경비로 지금 5개월 하고 있어요 시간은 많은거 오늘 또 배달을 했으면 오늘 이거 못 오는거에요 경비를 하니까 오는거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대로 말아 버릴건가 내가 태어날거 잘못 태어난건가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고 어차피 지나간건 지나간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더 좋으실거에요 근데 제가 내년에 67세 때 67세 때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게 아버님 인연이 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정도 선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안좋은거면 제가 만나지 말라고 할거에요 근데 그런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버님이 67세 때 안정을 찾고 금전을 떠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낼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해거든요 67세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내가 좋은 짝을 만나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만나되 조금 어느정도 선을 지키고 안다라는 거거든요 아버님이 여태까지 사주 놓고 보면 참 박박해요 엄청 박박해요 내 부모도 다 필요없고 솔직히 뭐 자식은 할 필요없어요 자식도 네 자식도 그렇게 뭐 좀 어떡해요 자식이 좀 서운해요 그쵸 많이 서운합니다 자식들한테도 근데 내년에 좀 이런거를 내년에 잘 버티시며 잘 보내시면 마지막에 내가 유종의 미를 걸을 수 있는게 생겨요 왜냐면 아버님은 딱 하나에요 아버님은 내가 돈이 많아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내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버님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내년에 내년을 조금 그렇게 잘 보내시고 하시면 마지막에 조금 인연이 좀 붙어요 내년이라는 거는 선생님 봤을 때 어느정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아 내년에 나온거죠 인연이 아 인연이 들어오는게요 내년 들어오는게 올해 빠르면 12월 아니면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양력으로 한 3, 4월 때 봄때 봄때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시다가 뭔가 좀 들어오신다 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한 1년은 좀 만나보시고 뭔가 좀 결정을 마음을 좀 많이 좀 주신다거나 어느 정도 그게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왜냐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때 꼭 나쁜 인연도 같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판가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냥 선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 말쯤 제가 봐서 내년 가을만 돼도 아버님 판단이 쓰실 거예요 누가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67세를 잘 보내시고 건강적인 것도 신경을 쓰셔야지 70이 이게 뭐 저는 안 유꺼 봐서 모르지만 어르신들 말씀하는게 말년이 좋아야지 정말 밥 뭐 좋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이 지금까지는 너무 힘드셨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70세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풀려요 아이고 이제 다 늙어서 풀네요 그래도 그게 어디 그렇죠 근데 내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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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풀리는 거예요 내년이나 2년 동안 네 이때까지만 2년 동안만 금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예 사람에 대한 기계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나만 생각하셔서 조금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70 지나서 70 되서 수술 풀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필히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건강은 저기 뭐요 좀 한 10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음 음 그럼 그걸로 앱병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버님 같은 분은 앞으로 한 3년 아니다 그냥 매년 매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이 마지막 남은 말년을 진짜 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2년이 좀 들어오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마누라고 살았어도 그렇게 뭐 대면되면 그렇게 살다가 마누라가 먼저 갔으니까 그것도 뭐 에 한 20년 아니 30년 전에 이혼을 한 애들 엄마니까 그 그것조차도 그라고 이렇게 뭐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살은 참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님 키우셨어요 네 엄청 이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들을 말씀이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돈복도 없어요 근전복도 없죠 윤복도 없죠 꼭 조금 모아놓으면 가져갈 사람이 생겨요 안 주셔야 돼요 근데 그쵸 쉽지 않죠 내게 안 되려고 생겨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 젊어서 딕이 젊으셔서 젊을 부러졌으면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명을 조금 바꿀 수 있죠 비결을 할 수가 좀 있거든요 뭐 말 그대로 뭐 친구한테 공을 드린다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조심하고 지금 다행히 들어오는 이렇게 나쁜 운이나 좋은 운들을 나쁜 운을 내가 못 피해가는 지격타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제가 무조건 뭐라도 하라고 해요 아 지금 선생님께서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운이 내가 조심하면 비켜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제가 제도 조심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년 내 운이 없다 2년 정도만 내가 조금 긴장하고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조심하신다고 하시면은 69세 70세 69세만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조금씩 숨이 좀 트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요 조금 조금씩 뭐든 면에서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죠 엄청 부여하게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서 이제 와서 무슨 부여하게 되겠어요 이제 와서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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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으로 당춘해 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내가 너무 긍정적이지 않고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그 운을 내가 못 가져가요 아버님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옛말에 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긍정적이게 마음모가 일도 잘 풀리고 진짜 마음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내년에 운이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항상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첫 번째는 하셔야 될 게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마음을 좀 긍정적이게 좀 먹으시고 좀 가볍게 먹으셔야 돼요 너무 막 무겁게 생각하고 이제 와서 지금 솔직히 이한세에 고민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 자식새끼도 알아서 잘 먹고 잘 크고 더이상 이제 자식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다 성인이잖아요 네 네 다 끝난 적이니까 자기는 자기나 사는 거고 이제 아버님이세요 아버님만 놓고 아버님만 놓고 사시면 돼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기분이 좋으라고 드리는 말도 아니고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잘하고 금전적인 거나 여자 쪽 그것도 운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번 비치겠지요 네 비치고 건강만 좀 조심하고 그걸로 해놓고 그걸로 해놓고 그걸로 해놓고 혹시라도 어떤 또 빌려줄 금전적인 것을 또 빌려줄 기회 그게 생기면 절대 한 번 더 우리 선생님 말씀 생각하고 하지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1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그거네 삼재는 올해 들어와 있었습니까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3년이라고 그랬죠 네 3년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 즐거워 봤을 때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년에 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아 삼재라고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렇군요 좋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적인 것만 잘 조심하세요 즐거워 걱정되는 건 마음적인 거예요 네 아버님이 물질적인 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네 아버님이 심리적인 게 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지금 안 좋아요 그쪽은 이제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관적인 생각 그러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잠만 자고 날이 만난 날마다 꿈이 꿈을 꿔져요 꿈을 꿔지는데 또 어떤 거는 기억이 전혀 없고 꽃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꽃다는 거 아 어쩌니 해도 내가 꿈을 꿨구나 네 또 어떤 거는 또 흐릿하게 기억이 나고 그게 날이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제 날마다 이렇게 나오고 꿈이 꿔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아버님이 제 또래였고 요즘 세상에 태어나셔서 요즘에 정말 젊어서 못 보러 오신 거면 네 아버님 법사 해야 돼요 아 네 아버님 법사 발자예요 법 하셨어야 돼요 그래요 치면서 이렇게 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신의 밥을 먹었어야 돼요 그런 거 같으네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경고해 주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안 좋은 꿈을 꾸신다던가 그런 게 될 수 없는 이건 내가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기질 때문에 타고난 기질 때문에 지금 제가 사람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대충 나와 저 사람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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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의 사람이 됐다 근데 거의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활용하셔서 조심할 때 좀 조심하시고 조심해야죠 너무 또 그런 있지는 마시고 아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꿈도 나쁜 꿈이 아니에요 꿈도 이제 조금 풀려나가려고 하시니까 그럴까요 그게 지금 몇 달 안 된 거 같아요 좋은 꿈이죠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아버님이 그런 거 같으니까 아버님은 조금 나의 직감을 믿을 필요는 있어요 직감보다 꿈을 조금 믿으세요 꿈은 정말 정확한 거거든요 꿈을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꿈 꾸시면 조심하고 한동안은 조금 신경 쓰고 조심하세요 다방면으로 아버님이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해주고 일려주는 거니까 좋은 거는 안 이루어져도 나쁜 건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나쁜 거 없습니다 오늘 저기 뭐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저는 딱 마음적인 거 아까도 그래서 마음적인 것만 내 마음이 병이 걸리면 아버님 몸에서 병이 생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적인 것만 신경 쓰시고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없는 말 하셔도 되니까 못 되잖아요 세기게요 내가 세기고 내가 살게요 아직 다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ι